다음으로 정경심 교수 관련된 재판 그리고 검찰이 진짜 개쪽을 당했습니다. 진짜 검찰이 얼마나 개쪽을 당했는지 제가 바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의 보도인데요.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혐의 공판 개시 전에 이미 사실상 모두 해소 공주대 윤리위원회 결정 존중하는 것이 헌법정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열린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시종 검찰 측을 강하게 질타하며 여러 중요한 법적 판단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바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공주대 생명공학부 인턴과 관련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판부가 공주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고 그 정신이라고 강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대 건과 관련해선 공주대 윤리심판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그 심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변호인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대 결정이 최종적인 거라면 그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이에 따라 사모펀드 건을 제외한 입시비리 혐의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키스트 그리고 호텔 인턴 건만 남게 된 겁니다. 근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건은 재판부가 지난 준비기일에서 공문서 위조의 정범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사죄 여부를 모를 수 없다는 법리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호텔 인턴 건은 위조가 아닌 부풀리기 사례로 제시된 거라서 입시비리 혐의 부분은 공판기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모두 해소된 거나 다름이 없게 된 상황이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1, 2차 공소장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경 전 공소장이 있죠. 그리고 변경 후 공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냥 검찰의 입맛에 맞게 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연히 불허한 건데 재판부는 범행 방법도 차이가 있고 사문서 위조의 행사 목적도 변경 전 공소장에는 국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변경 후에는 서울대에 제출하려는 행사 목적이 특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두 중대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불허 입장을 밝힌 후 검찰이 반발을 하겠죠. 당연히 검찰은 어떻게든 이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을 완전히 변함 끝으로 몰고 간 게 바로 검찰이었고 어거지로 그때 당시에 이걸 아는 전문가 분들과 일부 국민들은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지만 검찰은 어쨌든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들의 입장에선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자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며 판결이 나온 다음 항소로 다툴 수 있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자기 주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퇴장시키겠다고까지 질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흔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검찰이 정말 개쪽을 당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긴 하죠. 그리고 재판부는 아직까지 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측을 강하게 질타하며 11일에 기소됐고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 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무준드 부분도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검찰은 신속하게 준비해서 사무준드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도 동시에 열람 등사학에 취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소한 지 한자리 지났잖아요.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 되면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또 기록을 복사한 후 개인정보를 가리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검찰이 허용한 사인의 직원이 모두 동원되어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자 그걸 검찰이 아직 왜 변호인이 하느냐고 반문하고 열람 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허용하고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또한 재판이 끝나기 직전 검찰이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자 최소한 며칠 전에는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지금 제출하면 어떡하냐고 질책하고 목록을 살펴보는 뒤 한숨을 쉬며 한숨을 쉬었대요. 진짜 얼마나 검찰이 얼토당토하는 행동을 하면 재판할 때 한숨을 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이 불어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반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목록을 이제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걸 며칠 전에 제출을 해야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상대방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 가짜대학 소송 사건 때 이 경험에서 알거든요. 기일이 있어요. 이 증거 목록을 받아주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과거에 그 재판을 할 때 상대방 측에서 그 기간을 어기고 당일날 갑자기 뭘 제출하려고 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또 미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차 공소장이 기재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데는 아무 소용없는 목록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제출을 고집하자 목록 검토와 변호인의 의견 제시 그리고 열람 등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오늘로 준비 기일을 마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을 한 거고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다른 형사 재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강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한마디로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한테 검찰이 재판 도중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방어하기 어렵게 하는 검찰의 꼼수를 사전 차단한 것이죠. 재판부는 여기에 덧붙여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 26일 2차 준비 기일을 이틀 뒤 피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며 공소 제기 이후 강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 시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공소 제기가 기소죠.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도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검찰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한 겁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 못어뜨려야 되니까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했냐. 검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면 안 된다. 검찰개혁 완수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였다가 지금 판사한테 회초리 맡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경심 교수 기소 후 이루어진 수많은 참고인 조사의 증거 능력을 미리 부인한 것이고 이로써 정경심 교수 기소 후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모든 증거는 이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이 완전 모든 손발이 완전히 묶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그냥 개쩍 당한 거예요. 그냥 판사 앞에서 그냥 혼줄이 난 겁니다. 이래놓고 정치검찰이라고 부르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일가에 대한 그 수많은 드러난 비리와 그 의혹들 손 쓰고 있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검찰이 망나니짓을 하고 있는데 검찰 언제까지 이렇게 남얘기라고 냅두실 겁니까? 검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은 언제든지 본인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답 없는 조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루빨리 개혁을 해야 할 그런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된다. 이렇게 놈두 능력을 진리로 한 우 가을